하이! 그 아줌마가 찾으면 어쩌면 밤에도 헤매고 다니고 그랬거든. 그러니까 혹시나 먹어서 물어봐요. 우리 강아지 찾았어요. 찾았어요. 아 찾았어요? 네. 근데 이 강아지 너무 불쌍하다. 어떡하나. 그 아줌마가 잘생겼는데 사실은 암컷입니다. 부대의 완전 홍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아줌마가 잘생겼는데 사실은 암컷입니다. 유기견센터가 이 부대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먼 거리를 내가 또 직접 찾아와 가지고 그 아줌마가 잘생겼어. 그 아줌마가 잘생겼어? 예!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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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무섭기 힘들 때 같이 뛰어주는 같은 전화 같은 존재예요. 애들한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위로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. 콜리가 분양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콜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있겠습니다. 콜리랩 화이팅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